일반인들은 볼 때 단순하게 탄소중립이라는 게 이상기후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참 모산이다 싶습니다. 이게 인류의 존립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해서든 탄소중립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야 된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분들과 토론회 하는 게 저는 제일 즐겁거든요. 정치학위 직전에 대학 교수하면서 여러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게 정말 기억이 새롭습니다. 2년 전이죠. 2019년에 제가 스탠포드 법대 방문학자로 있을 때 그때 미국의 전 부통령인 엘고어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엘고어 전 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 2006년에 인컨비니언트 트루트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 그걸 영화로 만들고 책으로 만들고 해서 아카데미상도 받고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때는 아 이제 세상이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년이지만 그때가 2019년이니까 그로부터 거의 13년이 흘른 이후에도 오히려 사태는 더 악화돼서 2019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루에 배출되는 CO2 양이 1억 5천만 톤.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경악했어요. 공기 무게가 1톤만 해도 엄청난 부피인데 그게 1만 톤도 아니고 1억 5천만 톤이라고 하니까 거의 상상할 수가 없는 게 그것도 1년이 아니고 매일 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고어 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지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래요. 2006년만 해도 사실은 가능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그렇지만 지금도 자기가 전 세계에 열심히 강연을 다니는 이유는 이 상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어떤 파국이 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 파국이라도 막자고 이렇게 다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문 보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만났을 때부터 한 달 전에 나온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니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상기업만이 아니라 호주의 많은 부분을 태운 엄청난 산불, 극심한 가뭄, 엄청난 폭우, 그다음에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나라 하나가 없어지게 생긴 것에다가 이제는 식량 위기까지 이게 바뀌니까 평소에 식량을 많이 생산하던 나라에서 갑자기 수확되는 양이 줄어들 수 있고 물고기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멸종할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도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좀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일반인들은 볼 때 단순하게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상기후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참 모산이다 싶습니다. 이게 인류의 정말 존립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해서든 탄소 중립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야 된다. 이제 그거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해결법이거든요. 실행 가능한 해결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있는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들이 다 틀리세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제가 생각하는 방법과 여기 계신 분들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를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왜냐하면 달라야 토론이 되니까 그래서 많은 기대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또 여러 단체에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